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머지 템을 끼고 이어봅시다 아 템을 토도해야 되네 아 두배 아깝다 자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아 이거 무기 어떡할까 무기가 제일 고민이네 어떻게 해야 될지 무기 어떡할까 무기 어떡하냐 무기 어떡하지 아 무기를 카루타를 들고 와야 될까 카루타 들고 와야겠는데 어딨냐 무기 카루타 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제 무기나 우트카루타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카루타를 들어가야 될까 저 이제 복샷을 배우기 시작하죠 캐논슈터의 코스키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카루타를 바꿔 놓은 게 의미가 클까요 480,000이거든 48,000이거든 48,000이거든 잠깐만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보자 4만정도 올라가네 아 템기미한테 올라간다는 거잖아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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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하하 얼만지 보자 일단 얼만지 좀 보고 결정을 해보자 아 아 30일짜리 5000이면 사네 아 근데 작이 100%작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파프 들어갈까 파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사고서 파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통 차이가 10만 날 것 같은데 아 아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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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떡하지 들어가 아 의견 받습니다 네 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리스쿠 아 지금 풀템이 있거든 아 근데 커닝타워에서 커닝 뭐 크리티학사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유니온 8.5량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면 고통받을 것 같다 어 그럼 일단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매를 합시다. 구매가 낫겠다. 됐어. 됐어. 풀템이요. 여기서 이제 템 못 낀다. 일단은 원킬은 만나요. 아니 타스 올라갔다가 소리 더 시끄러워지는 건가서. 와 여기서 소비를 다 내려야 돼? 아 진짜? 한 칸? 천재 수공이요. 61번. 61번. 스타퍼스가 아 스타퍼스 3개 더 필요한데? 140 찍으려고? 잠깐만. 별 3개 올려야 돼. 별 3개 필요하다. 아 일부러 하트도 샀는데. 별 3개 뭘 올리네? 카루타말고 할게 없는데? 별 3개를 올려야 돼. 바닥. 바닥. 돌. 3개. 어 굿. 이제 그럼 딱 별이 140개가 됐지. 오케이. 지구방기 들어갈 명분을 찾았고. 오. 이건 대리욕성인데? 어. 현재 61번. 혼자 61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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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킬 나니까 사냥 속도가 올라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겠네요. 189대 봐줄까? 뭘 찍어야 되냐? 바주카 2개 찍고 나머지 못 찍습니까? 일단 이걸 찍어야 되겠는데 캐논 버스터 3개를 찍어야겠는데 크리는 필요 없잖아요 캐논 버스터 2개 바주카 2개를 찍으면 될 것 같군요 아 아 뭔 키워야 됩니까 아 그래요 이걸 찍어야 되겠구만 어... 한 대 더 지는 거? 아 이걸 찍어야 된다고? 야 그래요? 아 그래? 아 이거 좋죠. 저건격기 스트레칭 뭔가 최종 데미지 60% 감사되니까 뭔가 되게 안 좋아보니까 아 몽키 팬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고 어 바이퍼 사냥 좋은 거 같습니다 아 몽키 아 몽키 아 몽키 아 몽키 저번에 절대 되면 방종하는 것이지 200대 자존매수 2억 2억쯤 된다고 들은 것 같애 2억쯤 어 내가 자존했었는데 2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어 그쯤 됐는데 2억 얼마였던 것 같애 압박 3억 2억쯤 됐었던거 같애 했었는데 정확한 가격이 모르겠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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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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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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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50만 50 50 1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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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blind 50 52 51 포털 들어가는게 낫겠지 그러고? 봅시다 아이스블레스트 강력하군 흠 하 57%? 아 9%밖에 안오르네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흠 여러분 그냥 하나만 사왔어요 아 gases 아 저는 키털팅으로 인하여 손가락을 바꿔가면서 하 어.. 어.. 지구방위본부에서 갑니다 아 쉼이 없잖아 아 언제부터 없었냐 아 스타베스 부족해도 데미지만 됩니다 아 템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현재 템 보일 아 오케이 어 얘 빨리 잡아야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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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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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할만해 보입니다. 본인 10이 있다면은 한번 돌아볼까? 버닝 10이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7이 100이 있다면? 근데 7이 100이 이렇게 많으면 10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은데.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없나? 잘했어. 잘했어. 사람이 좀 있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전투 분석을 도입한다고. 하하. 하하. 하하 그 다음 영상에 만나요. 저녁을 가 milligram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천 5백만. 2천 5백만. 아 기사단을 가자고. 기사단도 나쁘지. 2천 5백만. 연무장도 나쁘지. 2천 5백만. 2천 5백만. 1천 5백만. 2천. 2천 5백만. 2천 5백만. 2천 5백만. 어, 어, 기사다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구방위본부보다는 여기가 좋겠군 어떡합니까 퀄링타워를 가면은 어, 텔레포트 있네 어, 텔레포트 가보자 맞으면 라스트 지구방위본부로 라스트 체크란드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 어, 근데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기사단이 맺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여기 2천만트 여기 2천만트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아, 기사단 온킬이 나면 기사단 나가자 기사단 온킬 아닌데? 여기에서 랩업 좀만 하다가 기사단에서 180까지 짱밖에 있어 아, 이 쇼가 전혀 없으니까 이 쇼가ials 0x2 아무래도 지구방위본부 못 들어갈 것 같아 데미지가 죽어도 안될거같은거죠 그럼 여기에 170까지 짱밖혀있죠 으흠흠흠흠흠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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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릭터는 거의 3킬 막 이렇게 사냥을 했으니까... 볼 수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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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월마스터 맞습니까? 아 히어로로 바뀌었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히어로였나? 그랬나? 아 그렇군요 히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혹시 급하신겁니까? 괜찮아시다면은 아흠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다면은 아 지방갈 데미지가 안돼요 아 바로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아 괜찮으시다면은 180만 찍고 해도 되겠습니까? 뭔가 150에서 164에 자르기 좀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네 네 네 180 그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네 네 아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뭔가 뭔가 150에서 168 자르기엔 좀 애매해가지고 고음 아니 여기는 경포 파는 사람은 아 깜짝이야 저번 보단 나아졌는데 아직 소박하옵니다 아 소박하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식구경포사입니다 연탐 가능 어 어어 이 사람이 사람 같구만 몇개..있나요? 아 연텀이 안된다 여기 채널이요 아 그럼 안될것같아요 이게 몇채널입니까? 4채널? 4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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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포 800 맞나요? 감사합니다 탑 끝 과개를들 83mm 해сь conveV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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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려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 요새 유튜브 때문에 시청곡을 따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유튜브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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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그 랩은 햄버거 아 나도 햄버거 먹었는지는 참 오래됐다 언제 먹은데? 오늘 총국장이에요 어제는 삼겹살로 고기지게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국장이로 아 2시 넘어서 하거나 1시 전에 끝내달라고요? 원하시는 시간대가 혹시 언제이십니까? 어느 시간대를 원하시는지 2시 넘어서? 1시간대만 찍을 것 같은데 더 올릴라나? 2시 넘어서요 언제쯤이 여유로우신지 저녁 시간대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1시까지 2시요? 어 나 이해 못했어 1시 1시 더 2시요 아니 2시 이후를 얘기하는건가? 아 저는 이제 애매하니깐 150에서 이제 180까지 영상 딱 찍어놓고 한번 자르고 이제 180에 올릴려고 했지 아 1시 이전이나 2시 이후요 아 1시.. 1시에 딱 느낌이 그거네 음 2시 이후였 저녁식사 느낌이군요 아 그러면 여유롭게 2시 이후 정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느낌상 이제 1시 때가 이제 점심식사이신가 보군요 그러면 2시 때가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아 그럼요 식사하고 와서 이제 마음 편히 딱 하는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까독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Shirin 이제into ㄹㄹㄹㄹ 기사단 이요 기사단 원킬 날까? 가 볼까요? 그러면 1원만 더 하고 갑시다 얼마나 내놨어 너 왜 심은 안 받고 가냐? 계속 10은 받아 어슷받아야 되니까 한 번 안 지켜야 돼? 뒤더더 이연무자가 별로 안줬나? 아 딜 안되던데? 턱도 없는데? 데미지 찍혀서 되나? 아 그래도 안되던데? 두뇌 회전중입니다 아 데미지 빠지면 온킬 안나올거 같은데? 어디가 더 난거 같습니까? 기사단 옆에 맵을 갈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할까요? 기사단 두 개가 있어나요?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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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로라 서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그이가 몇 먹었죠? 2,000보다 더 먹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까? 잘 모르겠다. 아 근데 한방이 아닌 게 크겠지? 아 여기 보다 아까 금앱이 더 난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다. 크왓 비약하고요. 크왓 비약하고 전용비하고 비슷할걸요? 이렇게 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이러면 없을잖아. 아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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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왔네? 아마 제가 바이퍼 했을 때 나왔네? 아 나왔네? 아 나왔네? 아 나왔네? 그리고 싱니냥 improved. 아 심이 없네 심이 없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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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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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20필 상하차 못쓰겠는데 데미지가 안될거 같은데 쓸 수 있나요? 무조건 두세 박날거 같은데 아니 템 한개 뭐 별거 없는데 돈이 많이 날나 봤지 이열수고 돈이 어디서 다 나갔을까 아 이거 어딨나요 아 다 세나요 아니 쿨타임이 이거밖에 안되 가로초업이요 상위가 300만원인가 어쨌든 6% 9%로 해놨어요 분명 좀 싸다 싶은거는 6% 9%로 해놨고 여기요 여기요 어 어 어 여기요 어 한사람이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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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Komment 잠시도 냅 오늘 다 뭐 우와 오케이 오케이 갈 준비 아 왜 요길로 교환을 주래 아 길쪽도 부담 아합니다 아 다 써서 없다고 22 오늘 무슨 요일인데 아 넵 아쉽고 죽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벌써 다 사라질텐데 잘 썼나보네 나는 거의 안쓰는데 안쓰는데 쓸 일이 있어야 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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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쏠쏠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블래스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요새는 능력을 보는 세상이지요. 블래스터 하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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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니깐 여기서 만나요. 아 여기가 경험치가 지구방위본보다 안좋긴하죠 가면 갈수록 안좋아서 왜냐면 페널티 먹어가지고 그렇긴하지 그렇고 지구방위 좋긴하죠 그렇고 도저히 키울때요 놀공 리턴작이 제일 좋습니다 아 지방가면은 무조건 2킬 이상인데 안될거같은데 아 아 근데 지방 버닝 높아가지고 나쁘지 않던데 아 고민이 되네 어떡하냐 어 전타분석해서 한번 갔다와볼까 그러면 그럴까? 어이구 아 삼천만 먹는데? 삼천만이면 나쁘자던데? 삼천만 먹는데? 아 근데 지구구방위본부 가고싶어도 2킬이라가지고 그게 문제지 제일 큰 문제지 2킬이다 3킬이다 일단 삼천만 한번 갔다와볼까? 그래 한번 가보긴 해봅시다 어차피 텔레포트야 돌고 도는 곳이니까 한번 갔다올까 아마 버닝이 10단계일거에요 내 느낌인데 버닝이 버닝이도 좋고 아 10단계는 안되나? 한번 돌아볼게요 8 아 10단계 아 10단계 길쭉 부탁합니다 일단 과자는 누가 봐도 경포 느낌이었어 길쭉 부탁합니다 여기 사람있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귀신 취급당했구나 아쉽습니다 아 아 2킬까지도 됐네 아 아 이게 본인 10이긴 하거든요 아씨 불편해 다시 다시 측정하자 시나리오 다시 다시 측정하자 이렇게 사냥방법은 2킬에 2해자링 2킬에 2킬에 4킬에 2킬에 1킬에 3킬에 1킬에 2킬에 2킬에 3킬에 오 스타가 1킬에 여기요? 여기요? 길쭉필이 없을 것 같아요 길쭉필이 없어 어차피 2킬이라가지고 아 그냥 지방에서 해야되겠다 아 지방이란 느낌 안될 것 같아요 2킬은 1킬하는데 너무 밀린다 안될거야 가수입니다 맞지요? 어 온길 되면은 그냥 이런식으로 한번 사냥해서 돌아갑시다 돌아가는게 맞는것 같아 2킬은 안되네 육성이요 3개 더요 3개 더 해야되고 돌이는 마리아 오른데 흑에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 3개 더 해야되고 3개 더 해야되고 돌이는 마리아 오른데 흑에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지금 육육짜리 두개 들어와가지고 지금 육육짜리 두개 들어와가지고 진짜 여기가 난거같아 야 여기서 치고 무기고 무기고 2는 안좋은것 같다 이거 돌아가 여기 여기는 별로입니까? 무기고 2는? 아 별로인것 같애 아 뭐하는거야 아 뭐하는거야 아 네버는 절대 안되지 아 잠깐만요 랩어디야 텔포로 들어가 아 또 잘못 들어갔다 어 맞네 여기 말고 여기가 좋은것 같은데 아 어 여기 아닌데 여긴 어떻습니까 아 아니 뭐 갈때마다 일보가 나오는거야 미치겠네 어 채널 바꿔볼까 버닝씹없나 여기가 난거같은데 방 오로라 써보여 어이구 여기가 낫긴한거같애 잘하기 여기서 180 찍는게 맞는거같애 그만 옮겨다시자 이 잠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 좌측 하단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 이놈의 공밥 아 공밥이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쉴드? 뭐죠? 아우 슬슬 피곤하다 큰일났네 열한시간째군요 며니크에서의 비리오 먼치에 그거 있는데 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뭐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루에서 나오로 자전한데 보게. 자유전지. 아 신 받아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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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흐흐흐 열심히 돈 모아서 좋은템 사자 어우 그게 좋겠다 아 템은 비공개입니다 마지막에 공개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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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있는거 없는거 차이가 엄청나죠 950% 차이 엄청나죠 아 650% 진짜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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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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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가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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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e Ci. 고맙습니다. 아 저기 뒤에 있는 쿠폰을 왜 안쓰냐면은 저거는 그거예요 상하차 때 쓰려고 일부러 학교 두는 거예요 상하차 때 쓰려고 일부러 학교 두는 거예요 하이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아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유튜브에 먼치 르뉴 8 전국략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하일은 요새 괜찮대요. 가드가 바뀌고 나서 할만하다고 하더라구요. 요 론 안했습니다. 아우 왜이렇게 느린 것 같네. 나름 경푸랑 경푸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느린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심바 떨리네. 심바 꾸 포탈 드러도 요구하면 될 것 같은데. 아우 미디게임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은데. 아우 심바 꾸 포탈 드러도 요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심바 꾸 포탈 드러도 요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심바 꾸 포탈 드러도 요구하면 될 것 같아요. 슬바 꾸 포탈 드러도 요구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캐릭터신규직업 하나 안나오나. 나도 한번 206 섬 좀 해보고 싶다. 얼마나 걸리는지. 아 근데 제가 아크 키웠을 때. 열 시간걸리거든요. 아 아크는 왜이렇게 오래 걸렸지. 원래 기본적인건 거지. 열 시간 넘게 걸렸거든. 아크 키웠을 때 딱 열 시간 걸렸거든요. 그게 맞는거겠지? 그렇겠죠? 아크킬 때 열심히 하네 다 합쳐가지고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하는데 열심히 하네 아 그것이 궁금하시다 뭔가 유튜브에 아크 육성 있습니다 제가 했던 그거 근데 그것도 느렸어 왜냐면은 저는 원킬 사냥이 아니었거든요 원킬 사냥했으면 더 빨라 패치 한번 원킬 사냥으로 이것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걸릴나나 아 저 원킬 사냥이 아니었어 아 저 원킬 사냥이 아니었어 투킬인가 어쨌든 원킬 사냥은 아니었어 근데 다른 서버 오면 더 빨랐겠지 버닝이 없어가지고 어 키울때 버닝이 없었어 어이구 아 커톡 판매저가 아 커톡 판매저가 커톡은 안 본다 바쁘신가 보죠? 어 어 좀 기다려보시지 저는 메스 안팔아요 메스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아 200 찍는 시간 아 못해도 5시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다 찍을 수 있을까요 아 나 술술 피곤한데 먼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피곤한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피곤한데요 피곤한데요 아 아 이거 수궁이야 75만 왜 75만까지 올랐는데 파멸의 룬이구나 아 재생용룬인데 어이구 이런거 또 이런거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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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대리가 대리템스틱 대리템스틱 해달라고 아래보면 주소 있을거 아 근데 요새 대리템스틱이 너무 많아요 아니 해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대리템스틱 받지 말까 요새 고민이 된다니까 어 한 두분정도만 하는걸로 해야될거 대리템스틱 15 wence 하하으으으 rou 남편중 하하하하 그 이번에 이벤트 하잖아 그 뭐냐 15주년 이벤트 하잖아 그때 나올거에요 자전코인 자전하세 자전코인 나올거에요 아 저도 그냥 고지꽃대로 키웠거든요 자전이 좋아요 저도 바이퍼 고지꽃대로 키웠거든 아 내가 바이퍼 했을때는 괜찮았는데 어 대리육성 했을때 1부터 200까지였다 제가 바이퍼 대리육성 했었잖아요 와 그때 스물 몇시간 걸렸거든요 그때 뒤지겠더라 와 진짜 힘들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 걸쳐서 했다니까 와 정말 빡셋지 와 한 10시간 하다가 피곤해서 안되겠더라고 자고 10시간 하고 이랬다니까 와 진짜 빡셋어 나는 별로 안 어려울줄 알았는데 빡셋더라고 어 어 구매합니다 우빈 urb 여기 몇 채널이에요? 20세시고요 봐봐 봐봐 5cm 9cm 10cm 12c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자이언트 배 때문에 이것도 있지만 아니 안 좋더라. 저는 차마 백록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썼죠. 자이언트 패시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쓰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자이언트 버프가 들어가면 그때 잠깐 끊기는 거 아십니까? 잠깐 끊기거든 그때. 아 나 그거 너무 불편하더라. 잠깐 딱 끊기거든요. 아니요. MVP 3개월 기준이에요. 1월에 10만원 했어. 2월에 20만원 했어. 3월에 30만원 했잖아. 그럼 4월달에 1월달 게 없어져. 10만원이 사라지는 거지. 1. 2. 2. 1. 2. 1. 2. 2. 2. 2. 2. 2. 3. 3. 4. 180 대 황패가 해야지. 황패 아마 보니 10단계일 거야. 아마 제 생각인데 멧돼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상하차가 좀 데미지가 돼야 될 텐데. 내 생각에는 3킬 날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네. 그러면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걱정이네. 이거 몇 마리 많네.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이라. 일단은 189등 그거 찍어놨잖아. 162대 1. 여기요. 아니면 지구방이 군대. 어 근데 이게 미니게임만 나오네. 어 이거 100발백 중 깨지나. 한번 깨볼까. 아 아나도 안 놓쳤어. 왠지 업적 깨질 것 같다. 그럴 것 같더라. 어 업적 깨져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얘 지구방이면 본부 갈 데미지가 안되고. 갔는데 2킬이었어. 그래서 못갔어. 효율이 안좋아요. 2킬이 내서 갈만 하면은 가는데. 여기가 경험치를 더 많이 주면 어떡합니까. 전투분석 해봤는데. 저는 정확한 분석. 전투분석을 통하여 사냥터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경험치가 말해주는 걸 어떡합니까. 가지말라고. 글쎄 얼마나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한 8시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7시간 됐는데. 아 템세팅한 게. 아 템세팅 해가지고. 시간 너무 먹었어. 그게 컸던 것 같아. 되게 템세팅하던 2시간. 아닌가 3시간 걸린 것 같은데. 그게 빡셌던 것 같아. 그거가 됐으면은 지금. 190대 들어갔을라나? 20 Alt. 한 9개. ungkin Ale가 문장 encounters. 220대 어느 정도 있다. 700대. 210대. 63. 24중전. 20대. JE fois. 요즘. effective task.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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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험치 뭔가 미지깐한데? 아 경험치 아 경험치 아 경험치 음 하겨보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경험치 아 경험치 아 경험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사냥터 조금 맘에 안 드는데. 원킬이 안되나? 잘못 봤나? 원킬이 안된다. 미치겠네. 원킬이 안된다. 저를 모르겠네. 원킬이 안되는거지. 미치겠네. 왜 원킬이 안나는거지.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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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 tails. 디스턴스? 음.. 이거라치거라치 아.. 올 길이 안된대 아.. 그럼 여길 올 수가 없는데 와.. 그게 턱걸이 올 길이었다고? 와.. 진짜? 어.. 되게 원킬 되겠다 이제 머리가 진짜数점 만 중 그 하고.. 묘드가... 오.. Sect.. 지금 보니.. 자, 올 길이.. 아.. 똑같다.. 아.. 뼈야.. 신발.. 하나만.. 정리를 잃어내려 이거라치가.. 그거라치.. 헹텔.. 에어내라.. 가.. 아.. 다.. 잃.. 미치고 티디언니 티디언니 아 원킬만 되면 3천까지는 먹을 것 같은데 어 원킬이 안돼 일단은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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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괜찮다. 딱 좋습니다. 사냥터가 딱 좋습니다. 딱 캐슐 하기 좋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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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 경험치 괜찮네요. 여기였구만. 찾았습니다. 일단 여기도 190 정해졌어.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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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물 못 받았습니까? 아이고 어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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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리 탭. 지금 190 대 탭. 그게 컸던 것 같아. 그게 컸던 것 같아.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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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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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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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렇게 레벨업이 더 든거 같냐 버닝이 9단계에다가 경험치를 이렇게 먹는데도 왜이렇게 느린거 같지 기본 탓인가요 그냥 빠른데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아 골렘이요 골렘보다 여기가 낫고 가진다 아 골렘도 나쁘진 않겠다 골렘 한번 가봐요 테이스트가 푼거네 테이스트가 푼거네 테이스트가 푼거네 아 얼마받는지 비밀입니다 테이스트가 푼거네 아 원킬이 안된다 딜이 안된다 딜이 아 심이 없구나 근데 아 버발보도 딜이 안돼요 아 버발보도 딜이 안돼요 원킬이 안나와요 아 여기도 원킬 안나와요 지금 딜이 안돼요 딜이 딜이.. 딜이 안돼 보발보도 딜이 안돼요 아 투킬은 안돼요 왜 원킬이 안나와요 도대체 아 딜 나오는 편이지 아 딜이 안돼요 아 페이지 다운해있는거에요 킬 쪽 빠지면 또 딜 안나올텐데 요기 텔포있는데? 크리의 부재보다는 크리 데미지의 부재인거 같애 크리 데미지가 11%라서 크리 데미지는 크리에 wasn't y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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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안될 것 같아요. 딜이. 3방 4방 치면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딜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문제죠. 딜이 돼야 쓰는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와 이거 400개씩 모아지네. 신기하네. 딜이 안될 것 같아. 딜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딜이 안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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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해봐야지 즈시 와 공성물로가 없었네요 아 근데 지금 카톡 못 들을 것 같은데 전내용 있나요? 전내용이 뭐예요? 카톡을 못 전다고요? 야 캐슈 공소가 없으니까 답답하다잉?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행이네 아니 익스트림 없다고 익스트림 없다고 이럴수가 팬텀이요 시간날때마다 하고 있어 야 이게 물약 없다고 공소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고 이것도 두단계 부족한군요 저한테 카톡 하나만 해주시지요 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번에 계정 카톡에 보내드렸었는데 아 저한테 카톡 하나만 해주시지요 네네 흠 이 cave 過 아 네네 e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톡이 안되면은... 저는 매도 판매 안합니다. 그럼 이것도 나중에 하도록 하죠. 아 나중에 하도록 할까요? 아 그러면 200을 먼저 찍어야 되겠군요. 그렇다면은 공속 물량을 하나 먹어주고요. 다음에 해야 되겠군요. 아쉽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다음에 꼭 연락주십시오. 아 카톡이 안되는 친구는... 왜 갑자기 카톡이 안되신데...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잼서 톤이냐 아이템이냐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잼서 톤을 수저하는 것보다 잼 백업이 더 좋다면은 잼 백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아주 간단하지요. 육성템만 맞추면은 뭐... 140까지는 뭐 마북하고... 뭐 그런 것들 밖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새 육성템 좋은 것 같아? 돌과 물의 차이... 말 그대로... 물... 물같이 소금이 오른다... 돌... 돌같이 안오른다... 그런 뜻이지... 우리 아프다... 몇 장소를 이용합니다. 반able 구조각은... 저희도는 안주었습니다. 더 지어적 behaviour. 따뜻하게들여... 난 부유한을 이용합니다. 차이 무게를 피하게됩니다. 아프다... 그럼 이 사이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저녁이라면 언제쯤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저녁이 있을지 모르겠어. 아 저요. 일단은 이거 200이요. 시나리오는 일단 이거 200. 예상시간 아마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그때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그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나서. 3시간? 2, 3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수홀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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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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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구매문이나 좌측 가단의 배너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왜 새만 나오는 거야. 도대체 더 많은 거죠. 매수 구매문이나 좌측 가단의 배너를 참고해 주십시오. 매수 구매문이나 좌측 가단의 배너를 참고해 주십시오. 매수 구매문이나 좌측 가단의 배너를 참고해 주십시오. 새가 편하긴 하긴 하죠.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사냥꾼을 들어오고 싶거든. 쟤 쟤 쟤 쟤 쟂 쟄 쟄 쟄 쐄 쟄 쟄 쟄 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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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춥다. 날씨 쌀쌀한 비와서 그렇구나. 추위가 느껴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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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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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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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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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사 으으으아 으으으 아으 아으 저쌓지마십시오 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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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afraid of the dark? Are you scared? I am you. I am sc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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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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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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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쓸 수 있으려나? 재미지가 안될거 같은데 세방? 네방? 오 번이 10단계다 근데 네방 같은데? 두방이고? 세방? 세방? 아 근데 상아차가 해줄 사람 와 번이 10단계네 근데? 와 씨 상아차 구합니다 원합니다 잘 나요? 잘 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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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하차 부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 긴 말을 하는데 아 상하차 부하고 있는 거라 아 상하차 부하고 있는 거라 으흠흠흠흠 아이고 아아 여기 오로라 서버인데? 여기 오로라 서버에요 으흐흐흐흐 아 룬을 못 가네 어 물약 쌓여야 돼 물약 없잖아 어 할만하네 그냥 물약돌려 아 룬을 못 가네 아 근데 약하게 약하게 아 잘못 못 가네 어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할만한 것 같아 거리감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왜 뒤질 것 같네 불안한 데가 지금 개 불안한 데 아 도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파트 신청을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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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못 찍었구나. 아 소리 한번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몬스터를 많이 잡고. 8마리로 부족해 부족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확실히 데미지가 안되면 스토가 느끼는게 느껴지는게. 이거부터 뭐 나쁘지 않지. 할만합니다. 이거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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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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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어 딜이 안돼 몬스터 레벨이 높아가지고 몬스터 레벨이 높아가지고 와 나름 많이 오르겠는데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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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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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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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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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이 넘었단 말이야 10분에 1업하네? 아잇갓 아뇨 돈죽아주는데 이유로 잡아아둘 5,3,4,7, consegu 10분 된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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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세가 안어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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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한 2시간 걸리겠는데 진짜 루즈 2배 없는데. 아 2시간 걸리겠다. 아 2시간은 아니구나. 1시간 많은 걸리게 할 것 같은데 더. 55분 시작했지. 40분. 10분에 1업하고 있네. 50분. 10분. 230분. 60분. token. 90분. 21분. 40분. 100분. 15분. 걔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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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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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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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균 맷을 쑥이 나름인 것 같애 달팽이만 잡아도 200 찍을 수 있으니까 쓰기 나름인 것 같애 3분에 50만원 먹는게? 그럽니까요 1시간에 1000만원 먹는걸? 아니쥬 아니쥬 여기 고상품 에너지코어 두개나 있지 그럽려 그럽려 주원도 좋아 4머레로 1번 나이스샷 나이스샷 음? 한방 나오나? 한방수공 얼마냐? 90만? 100만이 딱 원킬콘 나오고 있던데 100만정도 들어가는데 음악이 꺼졌던지요. 음악이 꺼졌던지요. 음악이 요새 자주 그런데? 자꾸 끊기더라구요. 아 방송시간 나와있어요. 음악이 꺼졌던지요. 음악 언제나 올라왔네. 정적. 정적. 지린. 아 또 바꿔야되나. 노래. 또 멈춰버렸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투킬이냐 투킬이라서 그렇겠지. 이게 참 문제보다. 아 그래도 캐슈가 억킬 거 좀 낮은 편 아닌가. 아 그래도 캐슈가 억킬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링크는 경험치 링크가 없어. 경험치 링크가 하나도 없어. 아란 메르세드 세이브한 이런 경험치 링크가 없고요. 링크는 펜톤. 제넌. 제넌. 팬톤 제넌. 데몬 어벤져. 미어의 링크 있었네. 사실상 링크가 아크. 아크 제넌. 팬텀.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아크. 근데 유니온이 2천이 넘는데. 아니 어떻게 유니온이 2천이 넘는데. 이런 캐릭터를 다 키웠지. 신기하죠. 아크. 어떻게 아란 메르세드 세이브에 에반을 건너뛰고. 유니온이 2천이 된거지.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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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당 1억이요. 1억이래. 맞습니까. 오로라스도 간당 1억 맞습니까.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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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esgeons failure. mere점. 그리운 minute. Magazines subir. 아크. 에이에. 에워크. 아 이제 2배 쿠폰 없다. 1.5배 탔어. 쿠폰은 없다 이제. 3호는 맞고. 3호는 맞고. 아 그럼요. 아랄링크 차이크고. 에반 은근히 깨뿌리고. 다 차이크스. 특히 헤이스더 때가 에반 링크가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4호는 맞고 꼭 thee 지数 faire. 1.5배 탔어. 2.5K의 기계가 테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느린 것 같아. 근데 늦게 체감상. 2킬이라고. 그냥 아이템차인가요? 1킬, 2킬이네? 아니야, 아니야. 상어차가 느린데 기분이 안 나요. 4킬, 2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느낌상. 1킬 차이 많네. 버닝 10이니까. 메르세데스, 정팬, 뭐.. 그거 뭡니까. 그거하고 이런 거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내 느낌상은 2킬이 느린 것 같아. 딱 봐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결론은 뭐다? 원킬이 중요하다. 어... 어... 이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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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잘 봐봐 서버가 서번디라건대 1시간 정도 사냥하면 천만원 정도 이상 먹잖아요 에너지코어의 물약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거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더라고 이 배타지 한 2, 30분 걸릴 수 있다네 흐흐흐흐흐흐 이렇게 간다 아 그거 진짜입니까? 아 내가 그런 느낌 있었다 내가 저번에 키웠을 때 내가 오로라 서버가 비숍 내가 키웠잖아 그 스카니어 상하차랑 비슷할 비슷한 사람을 봤어 스카니아의 상하차 하는 아이디랑 비슷하다고 그럴까? 그런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난 그랬거든 아 설마 진짜로 서버별로 키네시드를 만들어서 상하차를 하나? 그런 생각했더니 그니까? 아 신 받아야지 사람이 할 짓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었지 아 스카니 나와두고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긴 하네 아 근데 저 왜 캠 언제부터 꺼져있었습니까? 아 낀지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아무도 말을 안했군요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왜 그 생각했지 나도 서버별로 비숍을 키웠잖아 나랑 똑같은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보다 더하네 나는 140까지 키웠잖아 생각해보니까 비숍을 그것도 빡센는데 키네시스만 키웠을 것 같네 똑같이 그 배달다 다 흘러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못봤나보인거 그냥 형 상영 부터 부터 вес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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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3p 기차는 죽겠네 저거 채널 옮겨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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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묘하게 들어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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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14 Jauneц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 되게 없는 줄 알았거든. 은근히 많은 것 같아. 새벽에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 없다. 정말 조용하다. 해가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 어서오세요. 아, 얘 끼네. 생각보다 와, 나 진짜 사람이 조용했어. 진짜 새벽에는 고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어. 어, 혹시 키네시드 상하차 알바 해보신 분 있습니까? 물약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여기는 저는 아케인포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물약 다 들거든. 왠지 물약값 여기도 많이 들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많이 안 들겠지만 은근히 많이 들 것 같아. 아, 얘 안 맞아서 안 들라나? 별로. 아, 진짜. 왠지 생각보다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아, PC방에서 안 맞고. PC방에서 상하 잘해요? 하하하하. 아, 진짜. 내가 너나 준비했대. 아, 만화를 안 쓰는데 얘네들이 몹이 고정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아, 저거 못 잡는데. 크리맛데. 박스야, 이거 잡기. 어, 잡았다. 잡았다. 박스였어. 나는 피방에서 하면은 나는 강물깨기 할 것 같은데 상하차 할 바에요. 아, 강물깨기도 괜찮나? 아, 상하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 강물깨기보다. 아, 나 잘 모르겠다. 피방에 강물깨기 하면은 한 2억 먹는다는 것 같은데.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키면은 2억 매서 먹는다던데. 사실입니까. 저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2억 먹는다고 하다던데. 흐흐흐흐. 한 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사실입니까. 한 시간에 2억 매서. 강물 경쟁률이 많아서 간장 8천 받게 된다. 아, 그래요? 아, 요새 피방에서 강물 캐는 사람이 되게 많나 보네. 저번에 esy 아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다 시간이 다 필요해 그치 다 십레벨 찍고 그래야겠는가 중요하지 이거 1억이요 1시간 1억이 시세라던 시세라던데 맞습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사과차 얼마에 하냐고 1억이면 안돼 그래서 1억 같더라구요 그래서 1억 구했지 뭐 1억이면 똑같애 스카니아랑 어떻게 보면 가격은 매소의 숫자가 다를 뿐이지 스카니아가 8천만 정도 하거든 그게 한 4천원 되거든 여기서 두 파트 그게 4천원이잖아 어이 랩업하기 전 과자도 못돼지 오로라가 4천원 정도 하는것 같구요 네 그렇습니다 오로라 4천원 스카니아는 요새 쌔면은 4천8백원? 보통 5천원 정도 하는것 같던데 보통 5천원 정도 하는것 같던데 블루나 서버도 비슷한것 같고 블루나 서버도 비슷한것 같고 아 직작아닌 근데 자기소개중 근데 자기소개중 공부할 때 스카니아는 물건을 다야죠 기소조건을 다야하냐 공부할 때 공부할 때 하는공부할 때 안아야 하는것 같더라구 공부할 때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상백한 것 같더라구 아 직장아닌 시간 나와있죠 방금 얼마 했는지 아마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더 걸렸을려나? 한 12시간 걸린 것 같은데 템 맞췄는데 템 맞췄는데 요기 캐릭터에서 쓴 돈이 얼마냐 반지 두짝이 한 2천만원 들어갔지 3천만원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한 2,3억? 2,3억 쓴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더 썼겠구나 한 5억 썼겠는데 5억 썼는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는 템이거든요 5억 정도 쓴 것 같은데 5,6억? 6억,7억? 5,6억 정도 쓴 것 같은데 5,6억 썼는데 이런 거는 좀 계략적이게 일부러 해놨죠 120제에다가 에딧 공심만 달아놓고 이게 비쌌지 토도템이 한 1억? 8,000에서 1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비쌌지 그게 더 큰 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5,2억? 5,4억? 5,4억? 9,3억? 6,3억? 7,4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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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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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